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4.1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4.1회의가 1월 8일에 진행됐습니다. 정결기간 우리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엄정히 총화한 데 기초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전진 방향을 두려워시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를 받아하는 대회 참가자들의 충성의 여리와 혁명적 기세가 비상이 격양되는 가운데 대배는 자기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료비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당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와 같은 많은 대환호를 거쳐올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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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위원회의 사업총화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됐습니다. 리란 동지, 김덕훈 동지, 박정천 동지, 리병철 동지, 리손권 동지, 조용원 동지, 문경덕 동지, 박철민 동지가 토론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적인 투쟁 노선과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경의하는 김성훈 동지의 역사적인 보고를 전폭적으로 제재에 찬동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새로운 발전단계로 이행한 우리 혁명의 성숙된 요구에 맞게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진로를 명확히 밝힌 강영적 지침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을 과감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성훈 동지께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전당, 전국, 전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세월을 앞당기는 기저귀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주체적 힘과 전략적 지위를 비상히 확대 강화하신 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토로했습니다. 정결기간 역사의 경란들을 정면 돌파하며 우리식 사회주의 위협을 성의의 길로 확신성 있게 이끄는 당 중앙의 탁월한 명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 제1주의 정치가 철저히 구현되어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이 비할 바 없이 높아졌으며 혁명태호의 일심 단결이 더욱 굳게 다져진 데 대하여 언급됐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제 7차 대비 결정관처를 위한 자기 보문, 자기 단위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타난 교람과 원인, 교훈들을 심각히 분석 총화했습니다. 토론들에서는 당 대비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들을 미달한 문제 당 사업에서 친현실적이고 친인민적인 방법을 적극 구현하지 못한 문제를 비롯하여 자기 부문의 교람들이 냉정하게 비판됐으며 일꾼들이 난관 앞에서 패배주의, 보신주의에 빠져 책임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당 결정이 제대로 관철될 수 없고 발전과 혁신이 이룩될 수 없다는 교훈이 심중히 분석됐습니다. 전진 토상에서 맞다드는 난관을 극복하고 걸린 문제들을 자체로 풀기 위한 대응책이 없이 사업에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교람들을 비판 총화하는 토론들을 들으면서 참가자들은 대회의 사상과 정신에 입각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교훈적이고 발전적인 견제에서 돌이켜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 위협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가적 자세가 어떤 높이에 도달해야 하는가를 실감케 하는 토론들을 통하여 가다란 충동을 받아났으며 서로의 경험과 교훈을 진지하게 나누면서 앞으로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충분히 교환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새로운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언제나 고심하며 주도성, 창발성과 진취적인 일분세로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려는 굳은 교리를 엄숙히 기력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4.1회의는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의 성격에 맞게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 열정을 끝없이 분출시키고 당중앙연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제시된 투쟁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에서 성스러운 책무를 다해나갈 억척의 신념과 투철한 과거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대회는 계속됩니다.